감성 발라더가 유튜버로도 활동하는 정신과 전문의 이일준을 저격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일준에 대한 저격입니다. 감성 발라더는 이일준이 용찬호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것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이버 레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성 발라더의 이 영상에 농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용찬호에게 자신을 고소해달라고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미친 짓을 한다고 환자까지 언급하면서 정신과 의사를 비난하는 것을 두고 농담이라고 보기는 아주 힘듭니다. 감성 발라더는 1일 2일 영상을 올려서 용찬호를 비판할 만한 대의명보는 흑자헬스에게만 있다고 말합니다. 용찬호가 흑자헬스를 조롱하면서 흑자헬스의 안타까운 가족사를 암시했으며 용찬호 측은 흑자헬스에게 고소고발을 여러 건 날렸습니다. 흑자헬스에게는 고소당한 것과 관련하여 해명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가족사를 언급하면서 조롱한 것에 대한 분노도 명분으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명분은 대의명분이라기보다는 개인적 명분입니다. 대의는 개인적 보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과 안영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흑자헬스가 공익을 위해 용찬호를 비판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 용찬호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흑자헬스에게만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용찬호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한 유튜버 40여 명 중에 대의명분만 따지면 정신과 전문의 이일준이 짱입니다. 용찬호는 우울증과 우울증 환자뿐 아니라 정신과 의사까지 조롱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무시하라고 우울증 약을 먹지 말라고 사실상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용찬호를 사이비 교주처럼 떠받들거나 용찬호의 말을 상당히 존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다른 방면에서는 꽤나 똘똘한 유익남과 레드필 코리아도 용찬호의 말발에 넘어간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일준이 나서서 차분하게 용찬호를 반박한 것이 저는 반갑기만 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그야말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정신과 전문의가 용찬호를 비판하는 것을 보고 용찬호나 비슷한 부류의 인간의 말에 혹해서 정신과 의사를 멀리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먹는다면 글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찬호는 재미있는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용찬호를 진지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용찬호 논쟁은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일준의 의견에 몽땅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전문 지식에 합리적 사고를 잘 버무려서 가치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용찬호와 관련하여 우울증에 대한 것이든 나르시시즘에 대한 것이든 성공파리에 대한 것이든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일준의 영상들을 추천합니다. 용찬호와 관련하여 우울증에 대한 것이든 나르시시즌에 대한 것이든 나르시시즌에 대한 것이든 나르시시즌에 대한 전문 지식에 대한 것이든 나黑지에 대한 것이든 나무를 쓰 divert지 않습니다.